지금부터 안호! 207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날라덩이고 획날라덩이고 잠수함 댕길 생각이니 어..재미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거에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둔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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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하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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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두둔 두둔 핵 잠수함도 있더라고 잠시만 오프닝 다시 해먹어야 될 판이구만 왜냐 해상도가 개판이야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전차하면 창 오케이 좋았어 감마 이빠에 올리고 어.. 오프닝을 다시 해먹척도록 하겠습니다 쩝 왜냐 나한텐 완벽한 오프닝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한글패치 다 했고요 대신 분부남글이기 때문에 완벽한 남글패치 날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다 뚜뚜뚜루루루루루루 뚜뚜루루루 유비소프트 로딩 느려요 네 누르면은 한 1,2분 기다려야돼 무슨 누르면 빨리빨리 쫙쫙쫙쫙 떼야지 무슨 제가 세력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소프트 말이 조금씩 끊겨요? 개인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요 끊기면은 얘기는 해주세요 어 얘기는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으니 일단은 오프라인 모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라인 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 키겠습니다 온라인 키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온라인 키 준비도 다 해놨기 때문에 어 무슨 걸 돌려서 온라인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노는 정말 부그만한 정말 최고야 타게임에 진짜 비교할 때가 없다 아노 하나 아노는 이제 부금 하나는 정말 최고의 게임입니다 제자발용 오케이 뿌아아아암 뿌아 뿌아아암 그럴말입니다 지구가 열망했는데 인류는 또 싸우고 인류는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노 뭐니야 2300에서는 우주까지 날아갔잖아 난리난다 오케이 제접속 제조속 시도중 온라인 연결중이고요 어 좀 기다려주세요 연결 완료 BJ 비행 로그인했고요 자 연결되었습니다 어...뭐 제가 이제 아노를 룩스로 좋아하기 때문에 자...당연히 정품 어 당연히 정품이고 자 색깔을 정당한거 오케이 됐네요 시작합시다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두은 두둔 두둔 게임설정 시도크기 매우큰 화별선택 어 딱있다구 딱해서 하면 될거 같고 파벌 건설예약 환불받아야되 비옥도 많음 천년자원 많음 환경설정 뭐니야 중립 아니 긍정적 기술제에 꺼쳐 난 핵 뭐니야 뭐니야 핵폭발 따위는 보고싶지 않다고 내가 멘탈 내가 멘탈 붕괴하는 그런거다니 보고싶지않않 시작자금 최대로올리고 시작파벌 전부다 평화기관은 뭐 됐고 아크 저장소 고 상사남대 기암 한척 그 다음에 시장사항 부두사항 없고 세계인구 오케 승리조건 따위 정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죠 가자 전쟁이 오늘은 타이쿤이라는 이제 종족만 플레이할거에요 타이쿤과 이제 기술자들 어 에코도 있긴한데 에코는 나중에 타이쿤과 에코는 건물 자체가 틀립니다 어 많이 달라요 기분이 좋지않어 뭐야 그건 러데이 자 그러면 일단 적당한 적당한 거롬 찾아볼까 절단한 걸 한번 찾아볼까? 음.. 일단은 내가 살라면은 어 그걸 해야돼 뭐해 이거 보자 뭐야 이거 아니네 야 우리만 집이 없네? 잠시만 야 뭐가 좀 이상한데? 설정도 잘못됐다 잠시만요 야 설정이 잘못됐어 뭐야 굉장히 많은데? 뭐야 이게 설정 잘못건드리는거 없는데? 아아아아 미친 임마들이 왜 들어와있어 꺼져 양아치들 아냐 이거 언제들 들어와있대? 인 프로듀스 에임 프로듀스 보자 일단은 또다시 바꿔야돼 젠장 섬쿡이 됐고 건설비는 전부 반품 퀘스트는 자주출연 조시제의 중간 그 다음에 쉬움쉬움쉬움쉬움 쉬움쉬움 시작상황 됐어 전체지도 켜 시작자금 더 늘리고 라이센스 뭐야 늘려 시작파벌 시작파벌 한개다 테크 오케이 끝 설정 끝 그 다음 기암환척 세계인구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자 글로벌 트러스트가 이제 타이쿤입니다 자 글로벌 트러스트 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어 에이아이 2분만에 광솔 탈출됐어 뭐야 이거 어 그리고 지금 매니저 맡고 계신 분들은 어 세 분 중에 한 분께서 어 10분 단위로 훈수나 어 어 반말을 하면은 어 죽는다는 것을 계속 공지해주세요 어 계속 공지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지? 이맘들 섬에 섬유가 안하는데 야 설정 또 지난못됐어 뭐야 이게 착각했나? 왜이러지? 뭐지? 돌겠네 잠시만요 야 오늘 왜이러지 아 또 착각했네 미친 야가 아니야 어디갔냐 어 이 친구가 아니야 어 다른친구야 루프쇼 야다 이럴래 자 이전설정 다 그대로 했고 스타트 글로벌 이럴래 이분 누나가 섬에 안가셔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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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설정 끝 어 이제 정말 똑바로 된 게임 설정입니다 어 이제는 절대 되돌리지 않을 거예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사운드를 약간만 줄일게요 뭐해가 사운드 자 음성 줄이고 음성은 듣기 싫으니까 시작합시다 자 기름나오는 땅을 찾아볼까 좋았어 여기 기름이 나오는구만 가자 뭐해가 환경보너스 야 여기 꿀이네 에코 희귀건물있네요 좋아 저는 여기 상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괜찮네요 이거요? 지금 지금 그때 할인해갖고 산데 저는 75% 할인 두뿐 둔 둔두 буд 크으을 야아아아 휴기건물이다 됐어 우린 이 석 먹고 맛있게 논다 가자 이동이동 이상해수 쏙 하라 어,제진 부터 이 석은 bunlar을 점령한다 가자 오케이 오오오오케 참고로 이거는 난이도가 더 높아요 어 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리고 실제로도 더 어렵고 어 정말 짜증나는 난이도입니다 갑시다 자 그럼 시작 타이쿤 자 훨씬 더 현대스럽죠 이전 버전에서 비해서 훨씬 더 현대스럽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자 센터 잡고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되더라고 끓는거 되더라고 어 끌 이제 긁으면 돼 어 이전 버전에는 왜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더라구요 자 됐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만들었나? 자 보자 현무암 파쇄기 현무암을 갈아라 자 그 다음 뭐냐 업장 짓고 어 이것도 고기 먹고 사는건 똑같네요 전혀 다른게 없어 가자 자 빨리 갈아버렴 에너지 부족 석탄 석탄 자 석탄 채굴기 하나 짓고 어 고대로 어 석탄 발..뭐냐 발전소 됐으 지푸니카 먼저 하겠네요 타이쿤 어 타이쿤 타이쿤 캬 이기는 편하니까 몰래 그 아노 뭐 1404 제가 했던 버전은 이게 없더라구요 패치를 안해서 그런지 자 먹고살자 서둘러라 그리고 이 섬에는 정말 좋은게 있어요 어 이 섬에는 엄청난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이거만 있으면은 어 환경도는 더이상 걱정 안해도 됩니다 어 환경도를 해결해주는 우리의 에코마술사 어 그것도 공짜입니다 크으으으으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75% 할인돼 샀거든요 4만원에 75%면 얼마야 만원인가 만원 주고 샀네 이 게임 전쟁이요 어 방지를 보세요 타이쿤은 참고로 특수..특수건물의 핵입니다 어 핵미사일 발사들을 만들어서 쏠수있어요 타이쿤 특수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을 키우면은 어 야들은 전투기 날려요 어 미친놈들이 정말 전투기를 날리더라구요 어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까불면 안 돼요 서둘러라 어 훨씬 더 아노 1404 공사에 비해서 전혀 미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 해적의 성 어, 침몰한, 이제, 이제, 도시 어, 가라앉은 도시에서 해적이 삽니다 어, 굉장한 친구예요 그 다음, 대포도, 어,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어, 어쨌든, 저쨌든, 굉장하더라구요 야단은 좀 잘 꾸며놓고 사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무용소 장동현 마이너스틱 하나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애요 어, 일단은 집을 좀 늘려야지 어, 되먹을 것 같네 보자, 건축 모드를 이제 쭉쭉 만들어서 어, 이제 건물을 확장을 할거니 확장합시다 스라이페테스틱 하나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건물이 안 멈추게 여기는 또, 현대이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 어, 솔직히 옛날이 더 편한 것 같애 빨리 만들어 어, 상원효과 좋아요 어, 빨리, 뭐니야 빨리, 건축 모드를 빨리 뽑아내라고 어, 그레기를 지을 수 있으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료수 음료수 보자, 음료수 재배하라네 워터월드 워터월드라 쯧,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또 여기서 어, 저번에는 과연 뭘 사가주더만 이번에는 양조장을 만들어 아, 뭐야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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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양조장이 없어 미치겠네 초반 확장해야되나 요오오오 야, 초안부터 막혔다 멋진 일이야 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났다 토양재앙 왔다, 미친 오오오오 이거는, 야, 보통 일이 아닌데? 초반 확장은 아닌데, 이건 진짜 무리수인데, 이건 빠른 개척자 어, 벌써 섬 멀티 먹어야 되네요 어, 굉장한 일이 나고 있습니다 잠만, 여기 밑에 뭐 있다 와아아아아아 해양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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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고로 잠수함이 있다시피 어, 해양기지를 지울 수 있어요 여, 살고 있네 은둔자 어, 이것이 바로 은둔자 어, 해양기지 살고 있네요 무시지 우리도 해양기지 당연히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지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일단은, 부도창고를 건설하고 어, 바로 확장합시다 어, 초반 확장이라는 미친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어, 초반 확장이라는 미친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저, 과학자 일본인이요 어,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 왠지 모르겠는데 좀 닮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좀 쓸모있는데 진짜 쓸모있는데 초반부터 적자를 너무 많이 보는데 아,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 어,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역로를 어, 초반 이제 또 식민지 생활 어, 멋진 식민지 생활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는 하역을 하고 어, 여기는 이제 술을 하역할 거야 어, 이어서 이제 술을 가져와 흠 자, 적재 어, 훌륭합니다 벌써부터 무역을 시작해야 돼요 멋진 일입니다 좋았어 빨리 만들라 빨리 생산하란 말이야 너희들아 그렇지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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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만들까? 그렇지 자, 아노는 이제 어, 뭐냐 저번 버전에서 그랬듯이 어, 필수품 못맞추면은 진짜 말아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술을 재배해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어,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의 수도입니다 아주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수도에는 뭘 좀 많이 지을 거예요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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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삼, 삼 건물 짓고 고속도로 너무 좁나?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바게트는 이제, 뭐냐 바게트 대신 못 주나요? 어, 비행국은 미래나 과거나 언제나 노예대가 제국은 뭐냐 구정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언제나 그랬듯입니다 보자, 아이템 석탄이 안 남네 이거 돌리니까 그냥 끝나쁘네 하나 더 팔까? 좋았어,석탄을 더 판다! 석탄을 캐라! 노예들아! 크으어억 역시, 뭐냐 아노 기 전버전에 보여서는 멋있긴 하다 어 현대에 뭐냐 현대에 쓸데없이 큰 기계구만 현대시대에 쓸데없이 큰 기계입니다 굉장하구만 오케이 이번에는 어 술을 줬더만 이번에는 카지노를 내는 나라네요 정말 굉장한 친구들이야 어 술을 줬더만 이제 카지노 내놓으세언 가네요 좋습니다 이제 또 카지노를 줍시다 어 이런 빌어먹을 잠시만 뒤를 좀더 확장을 하자 세칸 세칸 네칸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카지노 짓고 어 카지노 지어돌란 그래? 어 카지노를 짓고 키는 똑같나? 오케이 똑같네 자 카지노 지읍시다 아 아 아 참 야들이 참 좋은것만 배워갖고 어 처음부터 카지노를 요구하는 어 대범함이라 훌륭합니다 어 정말 좋은걸 많이 배웠어요 어 어 농담이 아니고 좋은거 진짜 많이 배운거 같애 어 훌륭한 인사들이다 가자 어 어 쓸데없이 카지노만 건물 엄청 크구만 광원랜드 건설 완료 이제부터 이제 시민들은 어 도박에 물들기 시작할거다 아 도박에 물들어라아 아주 좋소 승급준비 끝 자 일단은 중앙도시부터 어 승급해서 여기를 이제 좀 어 갑질해보자 뭐 일단은 타이콘 노동자에서 진화를 하면 뭐가 될까 잠만 그게 없다 모빌이 없다 모빌 모빌 야 함선 장관가가 저거 좀 수입좀 해와 장관가서 여좀 수입좀 해오라께 드릴좀 수리해와 수리 연장연장 야 이십 이 시대에서 연장이 엄청 필요하네 야 연장들고와 여 출동해어어 연장 심어와라 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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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일단 여기는 어 술이 막 쌓이고있고 좋아요 수도건물 자 쭈욱 자 쭈욱 이거 더 지어야될거 같은데 어 재련소 이거 야 이빠이 지어야될거 같은데 부족하다 그것도 엄청 부족한데 광석알갱이 여기서 연장이 광선금이야 뭐야 여기 야 근데 멋있긴하다 어 쓸데없지만 정말 멋있긴하다 근데 옛날에 이제 진짜 막 천막짓고 살았으면 진짜 영원히는 좀 멋있게 산다 맘에 든다 이거 아직 뭐하노 이거 저가가 연장포락했더만 임마는 지금 뭐 무역을 하고 앉았노 일단 갑시다 어 가갖고 어 니한테 연장을 싫어 이것도 싫어 싫어 됐어 자 가 어 여기갖고 또 다 나 그리고 계속 무역이나 해 광선검짐 뭐니야 그그그그그 뭐니야 그 세번 경고한거 맞아요? 강제퇴장 그냥 한거 아니야? 세번 경고하세요 원투 무조건 우리는 강제퇴장은 없어 무조건 이제 블라인드가 블라인드 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는 무조건 어 블라인드 밖에 없습니다 강제퇴장 없어요 오케이 노동자를 진급시켰더만 회사원이 되었다 어 회사원이 되더만 이제는 뭐니야 페스트부드를 내놓으라 그러는구만 철광사 아 그럼 죽여도 돼 어 그거는 죽여도 됩니다 아 그것도 뭐냐 블라인드 처리합시다 오케이 어 그거는 바로 어 그거는 바로 블라인드 처리합시다 오케이 오케이